정유미 선제 다시 이어지는 서비스 백핸드 돌려놓습니다 바깥쪽 커슬 그리고 같은 공간 고핸드 깊숙한 모서리를 찍어봤습니다 정유미의 서비스 고핸드 강력하 황진아 선제공격 그 속에서 정유미의 서비스가 이어집니다 백핸드 걸립니다 5대1 황진아 대바다 황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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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유미 공격 정유미 정유미 4대9 코스 변화 서비스 황진아 황진아가 서비스를 합니다 선제공격 정유미 눅 만들기 뒹 정유미 oys 정윤아 정유미 바합 득 에 무점을 앗아 왔습니다 황제나의 공인 3구 황제라도 조 긴 서비스 주 돌려놓습니다 황제다 황제라도 3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제다 끌었 3대 5 백핸드 돌려 세웠고 살려되는 정윤 동점 찬스 황제나입니다 다시 백핸드 포핸드 전환 서비스 체비 3구 톱 서비스 리시브 상황 정윤이 모션을 긴 서비스 그리고 반대편 코스 또 한 번 살려냅니다 황제나 그리고 박자를 맞춰봅니다 정윤이 10대 6 매치 포인트 황제나 3구 백핸드 백핸드